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 회차 정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몬스터들은 7만 5천마리 정도 잡았구요 사냥시간은 한 7시간 정도 투자를 하였습니다 4억 1000만원 300정도 되는데 외적으로는 아 음악이 좀 큰가 보다 외적으로는 이제 어 아마 경포도 판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많아진 것 같고 팔린 아이템은? 아 한 1억 정도 좀 넘는 것 같네요 자 네크로족 처리가 됐구요 아 이제 저같은 경우 아 주은작 저번주에 한 거는 다 팔렸거든요 헬버드 두자루가 죽어도 안 팔리네 어쨌든 상황은 그렇구요 티타뉴와 같은 6,7,8,9,9개 준비되어 10개 같은데 3,6 아 10개네 10개 처리를 해야 되구요 아 그렇습니다 아 젬수토는 이제 48개 먹었구요 물방울성은 8개씩이나 먹었습니다 자 보관을 해줍니다 이제 이런식으로 창고에 차츰 하나씩 쌓아 볼 예정이구요 어 막간을 이용해서 장큐 하나 있으니깐 바로 12% 덱을 띄워 주신 다음에 자 방어구 장신구 얼굴 장식 유니크 점제 6% 점제 6% 12% 어 12%니까 제꺼는 2천만원 좀 까네요 아닌데 아유 여기다 스읍 오케이 2천만원에 팔면 될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회차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죠 또 얘기해줄거 없겠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